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운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보면 내가 업로드할 SNS 채널의 화면 비율과 내가 촬영한 영상의 크기가 달라서 검은색의 여백이 보였던 적 있으셨죠? 그래서 화면의 크기를 키우다 보니 검은색 여백은 사라지지만 내가 촬영한 영상의 전체 크기가 다 보여지지 않고 일부분은 잘라 보이거나 내가 포인트로 보여주고 싶은 화면의 일부분만을 보여서 영상 편집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런 고민들은 다 사라지셔도 됩니다. 캣컷의 PC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신 버전에는 화면 크기를 내가 자유롭게 위와 아래만 키우던지 왼쪽과 오른쪽 너비만 화면을 키우던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면의 크기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방법과 더 나아가서 화면을 정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새롭게 생겼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캣컷 PC 프로그램의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캣컷 PC 프로그램을 열면 오른쪽 맨 위에 설정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아랫부분에 버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업데이트가 된 최신 버전은 2.3.0입니다.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되지만 업데이트가 안 된 분들은 업데이트 설치라고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캣컷 PC 프로그램을 열어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타임라인에 가져와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화면의 비율을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화면의 비율은 영상의 미리 보기 아래의 비율이라고 보여지게 돼요. 이것을 꼭 눌러주시면 내가 업로드할 SNS 채널의 화면 비율을 이곳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6대 9의 가로 화면인지 아니면 9대 16의 세로 화면인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1대1 화면인지 이 화면 비율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대1의 비율을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 비율을 설정을 했더니 내가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이 화면 비율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의 여백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 검은색의 여백을 없애고 촬영한 영상의 파일을 화면 비율에 맞추어서 꽉 채우도록 편집을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이 화면 비율에 맞추어서 영상 촬영한 화면 크기도 같이 맞추어 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타임라인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오른쪽에서 화면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위치 및 크기가 보여지는데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이전에 편집 기능은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위치 및 크기, 그 아래의 확대나 위치 회전 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는 위치 및 크기 부분에 더 세밀하게 생긴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균일한 크기 조정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그 아래의 회전 아랫부분에 보여지는 화면 맞춤 기능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균일한 크기 조정이 오른쪽으로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위치 및 크기에 확대하는 부분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영상의 크기를 확대를 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전체 영상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화면 비율에 맞추어서 영상의 일부분만 보여지게 됩니다. 즉 똑같은 크기로 위와 아래가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 또는 커지기도 하고 하지만 비율에 맞추어서 내가 화면을 키웠을 때는 전체 영상을 비율에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을 화면 비율에 보여지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버전과 어떤 것이 다르냐라고 물으시겠죠. 균일한 크기 조정을 비활성화 해주세요. 그러면 위치 및 크기가 너비 크기 조정과 높이 크기 조정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원래 촬영한 원본의 크기는 내가 선택한 화면 비율보다 가로 길이는 똑같지만 세로 길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균일한 크기 조정을 비활성화 해서 나타난 너비 크기 조정과 높이 크기 조정을 보고 내가 자유롭게 크기를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비 크기 조정은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너비 크기를 이렇게 늘렸을 때는 내가 선택한 왼쪽과 오른쪽의 화면 크기만 크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높이 크기 조정은 왼쪽과 오른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위와 아래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화면 크기를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술 같지가 않나요? 내가 필요한 영역의 화면 크기를 화면 비율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왼쪽과 오른쪽은 그대로 유지하고 위와 아래만을 화면 비율에 맞춰서 늘렸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늘어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검은색의 여백을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위와 아래를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의 크기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영상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화면 크기를 각각 다르게 조정을 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부분은 바로 PIP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화면을 보여주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비율을 9대 16으로 해서 세로 영상으로 보여지게 하는데요. 저는 파일 3개를 세로 영상에 각각 3개의 영상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촬영한 사이즈대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아래에 있는 화면 정렬을 이용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기존에는 내가 화면을 직접 이렇게 움직여서 자, 크기 사이즈를 직접 수동으로 맞춰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래에 있는 정렬 부분을 활용을 해서 손쉽게 화면의 위치를 알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을 맨 위쪽에 배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끌어놓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곳으로 맞춰주었고요. 맨 위에 있는 사진은 가운데 중간 맞춤에 넣어볼게요. 보셨나요? 세 번째 부분은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여백에 맞지 않게 아래로 더 사라진 영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래쪽 맞춤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파일들을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정확한 위치와 각도에 맞추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세 개의 영상을 16대 9로 맞춰볼게요. 이번에는 세 개의 파일을 가로 영상에 보여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화면 크기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먼저 화면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에 맞춰볼게요. 그리고 왼쪽에 정렬을 하고요. 두 번째 파일도 50%로 크기를 줄여보고 세 번째 파일도 크기를 50으로 세 파일을 똑같이 50에 크게 맞춰서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은 위에 위치하고 아래의 파일은 가운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왼쪽에 있는 파일은 윗부분에 맞추어서 해볼게요. 그럴 때는 왼쪽 정렬과 자, 위쪽 맞춤으로 선택을 하니 자동으로 레이아웃이 위치에 맞게끔 되었고요. 두 번째 파일도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요. 윗부분에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똑같이 윗부분으로 되었고요. 세 번째 파일은 아래쪽 맞춤으로 해보고 가운데에 정렬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영상을 한 화면에 넣다 보니 옆에 있는 검은색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검은색 여백을 나는 보기 싫다라고 할 때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균일한 크기 조정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위와 아래, 오른쪽, 왼쪽 모두가 다 확대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상에 잘려진 부분이 있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충분하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균일한 크기 조정을 비활성화 해주고요. 그랬더니 너비와 높이의 크기 조정을 각각 다르게 개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위와 아래인 높이 크기는 그대로 두고요. 너비 크기를 오른쪽으로 쭉 늘려주시면 검은색의 여백이 사라지고 내가 촬영한 영상의 화면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화면 크기를 자유롭게 지정을 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또는 검은색의 여백을 화면 늘리기를 했더니 너무 영상 자체가 늘어난 느낌이 있어서 다른 파일을 삽입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영상을 선택을 하고 아래의 정렬 부분에 왼쪽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래 쪽 맞춤도 해주셔서 크기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에 텍스트를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영상 파일 하나를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고요. 이 파일을 똑같이 화면 크기를 50%로 줄여준 다음 자, 아래 쪽 맞춤으로 해주시고요. 옆에 있는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맞췄는데 여기에 있는 화면의 크기가 다른 크기와 촬영했을 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비활성화를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높이 크기를 조정을 해서 자, 여기에서 아래 쪽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을 넣었을 때 일일이 하나하나 크기와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우니 오른쪽에 있는 균일한 크기 조정에서 화면 정렬과 위치 및 크기에서 너비와 높이를 이용을 한다면 더 멋진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업로드할 화면의 비율에 맞추어서 내가 촬영한 영상의 크기를 위와 아래, 왼쪽, 오른쪽 등 자유롭게 화면 크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한 화면에 다양한 영상을 넣었을 때 쉽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